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이카다! 아이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어를 준비했어요. 싱싱한 전어 사와서 회랑 구이로 다양하게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미실장.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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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äzper. 배돌. 너무 맛있다. 연어는 배불러 간식을 넣어야 한다. 매콤하면서 옆에서 라면을 먹어요. 바삭바삭하고 매콤하고 맛있다는 맛. 랍스터 강한 맛 너무 맛있다. 통으로 먹으니까 더 맛있다. 고추는 쫄깃하다. 고추냉이를 먹어야 한다. 고추냉이를 먹어야 한다. 소스는 훌륭하다. 고추냉이를 먹으며 조금될 바삭하다. 매운 치즈와 콜라. 치즈는 맛있다. 치즈가 최고인 것 같다. 치즈는 매운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는 매운 치즈가 너무 고소합니다. 아삭아삭. 오우. 계란. 많이 먹는다. 바삭한 고추장. 바삭한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 닭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네요. 이 고추장은 더 맛있어. 고추장은 더 맛있다. 고추장은 더 맛있어. 소금은 1,000원에 고기를 먹으러 온다. 소금은 너무 맛있다. 소금은 너무 맛있다. 소금이 너무 고소하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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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의 고기와 고기의 고기가 더 맛있을 것입니다. 고기의 고기의 고기가 맛있어 만큼 맛있고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고추장은 매운 맛이다. 매운 맛은 먹고 싶다. 그는 어묵. 정말 맛있다. 제일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 너무 좋아.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맛있다! 쫄깃쫄깃! 맛있다! 그러다가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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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란은 고추냉이를 잘 먹는다. 고추냉이 가득한 맛을 좋아한다. 고춧가루. 정말 맛있다. 비빔밥과 치킨을 잘 먹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운 고추를complen다. 매운 고추를 먹어야 한다. 와우! 매운 고추를 먹어야 한다. 치즈가 많이 익었을 때, 매운 고추를 먹어야 한다. 많은 신선한 고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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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는 조리입니다. 오징어 트위치는 약 4번. 매콤한 슬프로는 가득 찰' 뭉뚝한? 다 먹으면 맛있다. 뱃살이 많아서 맛있다. 뱃살이 이다. 뱃살이 아니다. 매운 고추냉이를 잘 먹는다. 고추냉이를 잘 먹었다. 땡촐! 토마토 맛있다. 맛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어를 다양하게 먹어봤는데요. 기름진 맛이 대박이었고요. 완전 고소했어요. 제철 맞은 전어 꼭 챙겨드세요.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